자, 보겠습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죠? 지금 화장실 갔다 오면 거의 사람이 많고. 자, 일단 6번까지는 했고요. 7번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4개의 A 필수 요소를 제시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접근성, 어셉시블 맞지요? 달성 가능성 아니고 수용 가능성. 그리고 영어도 틀렸죠? 어셉터블입니다. 그리고 주민차별, 어벨러블, 어퍼더블, 지불부단은 맞네요. 답은 2번. 이사하시면 되고. 건강증진은 뭐였었는지 아주 정리하고 갈까요? 건강증진. 3대 원칙. 옹호, 영양강화, 연합. 3개였었습니다. 8번. WHO가 제시한 1차 보건의료 필수 요소가 아닌 거. 자, 접근성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통제 이런 건 없었었죠? 수용 가능성 있고 지불부단 능력 맞아. 답은 2번. 자, 9번입니다. 캐나다 오타와 해의. 5대 정책.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건강지향적인 환경조사 맞죠? 그다음에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맞고 지역사회 활동 강화도 맞습니다. 답은 2번. 이런 것들은 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우셔야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10번 보시면 기존의 획일적인 국가주도용 상위 하달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자체가 선택을 해서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했어. 이거를 우리 뭐라고 했냐면 통합건강진사업이라고 했고 몇 년 연속 기억하세요? 2013년부터 그거 했었죠? 보건복지부가 이런 이런 사업회라고 딱 주면 이 중에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사업을 고르는 거죠. 골라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사업을 제공하는 거. 결국 하의 상달식의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2013년이고 통합건강진사업.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 계셔야 돼. 답은 4번. 자, 11번입니다. 우리 건강진진의 5대 활동 전략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보건의료 부분의 역할은 치료와 임상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건강진진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거 갖고 잘 모르겠는데 전환해야 된다. 이게 힌트를 내나? 건강진진의 책임은 개인, 지역사회, 보건 전문의, 보건의료기관, 정부 등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된다. 이거 있긴 있었었죠? 이게 뭐예요? 방향 재설정. 방향 재설정에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거기에 공동 분담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었냐면 공동 부담이 그런 거지 건강과 다른 분야와의 대화 통로를 여는 거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었어요? 개개인의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방향 재설정.